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등산할 때 본 약스타인데요. 혹시 등산용품인가요? 흐르는 물, 그 물을 받고 있는 커다란 돌, 그리고 표주박이 있네요. 음, 표주박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오늘의 주제 컵 맞죠?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컵이랍니다. 얼마나 다양한 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재미있는 컵을 보여줄게요. 어? 이건 부리가 엄청 큰 새, 토코트칸이네요. 어떻게 알았어? 사실 어제 부모님하고 동물원을 갔다 왔거든. 선생님, 근데 이 컵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이렇게 동물의 입이 그려진 컵을 이용하여 물을 먹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와요. 잠깐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마실 것과 쿠키를 가져다 줄게요. 어? 선생님, 그런데 쿠키는 어디 있어요? 컵 아래 있죠. 와, 이렇게 컵에 쿠키를 담아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집에는 이것 말고도 재미있는 컵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즐거운 캠핑 갈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다 준비했어요. 저는 컵라면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주름을 이용해서 크기가 커지는 컵라면을 준비했어요. 와, 작은 공간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게요. 여행 갈 때 들고 가기 좋은 컵라면이네요. 여러분, 캠핑하러 오니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좀 추워요. 따뜻한 코코아나 차 마시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럴 줄 알고 코코아를 따뜻하게 보온병에 담아왔답니다. 선생님, 마시고는 싶은데 추워서 컵을 들면 손이 시릴 것 같아요. 짠! 이 컵을 이용하면 되죠. 우와! 컵에 장갑이 씌어져 있네요. 손이 시리지 않게 코코아를 마실 수 있겠어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갑자기 갈증이 나네. 나도 목말랐는데. 그럼 내가 물 떠올게. 혼자 컵 여러 개 들고 오려면 힘드니까 같이 가자. 아니야. 나 혼자 갔다 올 수 있어. 컵 캐리어가 따로 없는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네. 저에게 이 컵이 있거든요. 우와! 이거라면 혼자서도 물컵을 여러 개 들 수 있겠다. 민수가 정말 좋은 컵을 가지고 있네요. 우와! 정말 엄청나게 큰 녹차 밭이네요. 너무 멋져요. 그럼 우리 녹차를 마셔볼까요? 선생님! 그런데 녹차 티백이 없는데요? 선생님이 티백 없이 차를 마실 수 있는 컵을 준비했어요. 여기에 녹차 잎을 넣으면 된답니다. 우와! 저희 집에는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는 컵이 있는데 선생님 것은 휴대성이 정말 좋네요. 민수가 끓인 라면 정말 맛있네요.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야?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조리법 그대로 하는 거야. 봉지에 써 있어. 와! 그렇구나. 그런데 물의 양은 어떻게 맞춘 거야? 난 물의 양 맞추는 게 제일 어렵던데. 이 계량 컵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550ml씩 세 번 넣었지. 그래서 라면이 이렇게 맛있었군요. 선생님도 맛있는 코코아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물 200ml에 50g을 넣어야 맛있다고 해요. 그럼 코코아 탈 때도 계량 컵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제 디저트로 선생님이 코코아 타줄게요. 우와! 저 코코아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그런데 코코아를 넣고 저을 스푼이 없는데요? 선생님이 스푼 없이도 코코아를 잘 탈 수 있는 컵을 가지고 왔답니다. 우와! 이 컵에는 믹서 기능이 있네요! 뭔가를 섞어 먹는 것들에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정말 편리한 컵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맛있는 차를 한 잔씩 줄게요. 앗! 선생님! 티백을 꺼내 손잡이가 빠졌어요. 조금 조심하지 그랬어. 그럼 티백의 손잡이가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티백 손잡이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종이컵 윗부분을 살짝 자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런데 티백은 참 편리한 것 같은데 마실 때 자꾸 입에 닿아서 조금 불편해요. 그러게. 이제 티백 손잡이는 빠지지 않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컵이 있는데 한번 볼래요? 티백 손잡이를 당기면 티백을 컵 손잡이 있는 부분에 넣을 수 있답니다. 우와! 정말 다양한 컵이 많네요! 선생님! 컵 폴더에 컵이 거꾸로 붙어 있어요. 와, 신기해요! 자석으로 붙여 놓았네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컵에 물이 잘 빠질 것 같아요. 입에 닿는 부분을 바닥에 놓지 않으니까 더 위생적이고요. 맞아요. 그럼 자석을 이용한 또 다른 컵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다양한 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어떤 제품의 컵이 떠오르나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낼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깜짝 놀랄만한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한 것을 하려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낸 아이디어가 현재의 기술로 가능한지 따지지 마세요.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좋아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명은 우리의 생활을 더 아름답게,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적을 아이디어 노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명칭 칸에는 발명품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 이름은 형용사와 명사로 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반짝반짝 무드등컵 이렇게요. 특징 칸에는 발명품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차나 커피 등을 마실 때 분위기를 좋게 해준다. 이렇게요. RSP 분류 칸에는 발명 주제를 적습니다. 도면 칸에는 제품의 평면, 측면, 정면도를 그려도 되고, 또는 4컷 만화로 이렇게 불편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좋다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발명의 목적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자유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발표를 할 때도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쉽게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친구들이 창의 아이디어 노트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살펴볼까요? 제가 만든 발명품은 그림 글자가 나타나는 잔입니다. 음료를 컵에 부으면 글자나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 컵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벤트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 발명품은 먹어치우는 잔입니다. 과자로 컵을 만들어 음료를 마시면서 과자도 같이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내부는 식용 코팅제로 과자가 젖지 않게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컵 사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어떤 제품의 컵이 떠오르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